존 데이터는 뭐였대요? 영어로서는 영국의 과학자였답니다 1794년도입니다. 여러분들 1794년도에 대한민국은 뭐였죠? 조선시대 자,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얘기네요. 자, he won a paper. 그는 하나의 논문을 썼어요. which was the first to discuss color blindness. 이게 최초에 뭐예요? 언급됐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논문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썼대요. 자, the story goes that.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된답니다. 바로 델토니 gave his, 델토니 쓴 사람 있죠, 논문 쓴 사람이 gave his mother stocking. stocking을 줬대요. for her birthday. 생일날 stocking을 이렇게 준거예요. they are lovely.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다, John. 그녀가 말했겠죠, 어머니가. she said but such a bright color. 아, 이 완전 밝은 색이네. they are as red as a cherry. 마치 뭐 같대요, 이 빨간색이? 아, 체리만큼이나 색깔이 풋구나 이랬까. what his mother said, mateing confused.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말한 이 말들이 어떻게 된거예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혼란스러웠을까? 자기가 생각한거랑 색이 달라서. 그쵸, 자기가 보는 색깔이랑 다르기 때문이죠. To John Dalton, John Dalton에게는 John Dalton에게는 The stocking looks dark blue. dark blue. dark blue 색깔로 보여서. 네, 너무 다르게 보여요. 어, 그 색깔이 흑백으로 보이는 거야. 그 색깔이 안 보이는 거야. 이 생명이란 게. 물체는 보이지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아무튼, dark blue 색이었대요. 그래서 he showed his brother the stocking. 그래서 he showed his brother the stocking. 아, 잠시만 안 맞춰봐야 한다며. 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His brother said, oh, nice dark blue color. 어두운 파란색 이쁘네. 이렇게 하는 거죠. Then Dalton showed some friends. 그리고, 어, 뭐지 이러고. 델톤이 몇몇 친구들한테 보여준 거죠. 누가 거짓말 라이어 게임 하고 있는 거죠. When they all said.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뭐라 했어? That's bright red. I have ever seen. 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밝은 빨간색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DELTON knew that. DELTON은 알게 됐습니다. Tha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With. 누구랑? His and his brother's eye. 바로 그와 그 동생의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That's when he decided to study. 그때 바로 그가 결정했습니다. 뭘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공부가 곧 연구죠. 연구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The problem closely. 이 문제에 대해서 더. Closely. 더 가까이. 더 정밀하게 한 거죠. 그는 원했습니다. To find out. 찾아내기 원했어. That caused it. 이 원인이 뭔지. But. Publish. 그리고 DELTON은 어떻게 하는거야? Publish. 제출한거죠. The result of his study. 바로 그의. 결과. 그의.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걸 제출한거죠. In science journey. 바로 science. 잡지. 거기다가 낸거죠. He called a problem. 그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불렀대요. 바로 color blindness. 바로 생명이라고요. But. He couldn't discover. 근데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What caused it.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He just stopped. 그가. 그가 그자 생각하기를. The inside of his eyeballs were blue. The inside of his eyeballs were blue. 하하. 그는 어떻게 생각했대요? 그의 눈안에. 뭔가 파란 색깔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남은 빨간색인데. 자기는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대단하죠. 저도. 저도.